054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 은, 는 2010년 중앙오션과 합병했고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라보스, 엔질룸 등 9곳의 특수 제작 요건을 요하는 부문의 블록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동사의 진해 공장은 초대형 선박 블록 선적이 용이한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국내 세태 조선소와 인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유리한 입지 경쟁력 확보함 시설 투자 및 보수 작업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동종 업체 대비 약 1.4배로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실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의 선수, 선미, 프로펠라보스, 엔질룸 등 9곳의 특수 제작을 요하는 부문의 블록 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그 밖의 전동기 및 발전기, 철도 차량용 전동기를 OEM 생산하여 현대로템 등에 납품하거나 철도청 입찰 등을 통해 판매함 대시 식자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 중앙글로웍스와 정보서비스 업체인 주, 오션테크놀로지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함께 건조량 회복으로 선박 블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발전기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 및 지급 수수료 감소 등으로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관계기업 투자 손상 차손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주요 거래처인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량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박 블록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메디콕스의 시가 총액은 83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메디콕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07위입니다. 메디콕스의 상장 주식수는 2481만 7400세 주입니다. 메디콕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디콕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8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5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1.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1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1.06배, 31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억원, 마이너스 43억원, 마이너스 9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원, 마이너스 86억원, 마이너스 239억원입니다. 메디콕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4번지 80%이고 유보율은 18.8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콕스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60원보다 1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5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메디콕스의 종가는 3,375원이며 주가가 메디콕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디콕스의 종가는 3,375원이며 주가가 메디콕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메디콕스는 거래량 125만 9,36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26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6만 6,7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만 3,80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3만 9,063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3만 5,279주, NH투자증권에서 10만 9,72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0만 4,900일 흔 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만 30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7만 4백일 흔 2주, 한국증권에서 9만 6,300일 흔 3주, NH투자증권에서 8만 7,4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8,400도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5,75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메디콕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